제가 한맥론단 얘기를 계속합니다마는 임기응변에 좀 강해요. 지금 분위기를 바꿔서 애시장초초의 공식적인 행사 들어갈 때 항상 이제 이은심 시인님의 신앙송이 있었는데 잠깐 분위기 전환을 하며 이제 조금 영혼을 파고드는 시어들을 선물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은심 시인님 소개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오늘 이은심 시인님의 시 제목을 몰라요. 다른 때는 제목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해보는데 아마도 봄 노래가 아닐까 그게 맞다면 저는 상을 차릴 테니까 많이 찾아들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프링 아트 그래서요. 저도 봄맞이에 관한 시를 썼고요. 제가 3월생이에요. 그래서 3월이 되면은 다른 여인들보다 가슴이 많이 뛰어요. 제주의 파도처럼 봄맞이를 두 편으로 나누어서 읽겠는데요. 우니가 봄맞이 할 때 하고 옥소년이 봄맞이 할 때 어떻게 다른지 들어보셔요. 봄맞이 다시 태어난 우니의 웃는 모습 노란 개나리 꽃망울 터지는구나 바보 같은 따뜻함 흘러 넘치는 이 순간 전생의 봄드락 소꿉놀이 하던 소녀들 기억의 달이 건너 만났네 행주 치마 찰랑거리는 고운 종아리 집집마다 고추장 담느라 부산한 날 떨어진 동백꽃 줍는 일 잊지 않았네 다시 살아난 우니의 멋들어진 이마 봄하늘 빛 받아 사방 흩어지느나 지음 만나 복된 하루 어이 그냥 보내랴 삼신님 치성여래 자수로나 띄울까 바늘로 콕콕 새긴 기쁨의 언어들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몸짓들 어우러지는 생활예술 뻗는 빗줄기들 봄날은 꿈꾸는 즐거움 더해 주느나 봄맞이 2편 장갑차 방금 지나간 자리 콘크리트 찢어진 틈새 자주 꽃대 밀어올리는 가련 색시 바람꽃 하나 제품 되찾은 들력 달려나와 다시 만나는 백아와 종자기 돌아온 용궁 노래 소금바람에 얼굴 부비는 금노래 금모래 은 모래들 도솔촌 샘물소리 되찾은 검가 피리부는 옥소년도 지음이구나 물병 속에 빛나던 별자리 해변에 떨어져 꽃이 신었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현심 씨 Epic Magic 으 으 으 액 extreme 감사합니다.